자 빈스윙을 합니다 그때 바닥을 한번 쳐보면서 공과의 상관관계를 발견한다 왼쪽으로 약간 앞으로 이만큼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상태에서 너 뭐하니? 소리내야지 소리를 잘 내게 한 몸의 상태를 만듭니다 그 상태 마지막으로 시선 아 저 앞을 터치하고 가야지 공 아니고 그 앞을 터치하고 가야지 다시 한번 자 빈스윙을 하면서 공과의 상관관계를 발견한다 어 그래 좋아 그대로 앞으로만 좀 들어가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너 뭐하니? 어 소리 내려고 소리내기 위한 몸의 상태를 만듭니다 시선 오케이 됐어 아시겠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? 골프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연습은 사실은 이게 연습돼야 돼요 당장 공이 맞고 잘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연습의 프로세스가 여러분들한테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? 아시간데 johnena 아시간 Main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